첫 소식입니다. 10월 생산지표가 관공업과 제조업 등 모든 부분에서 줄어 대폭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, 10월 전 산업생산지수는 110.8로, 전달보다 1.9%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. 전 산업생산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9월 증가한 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관공업 생산이 3%, 서비스업이 0.3% 감소했습니다. 반도체 수급 불안과 요소수로 인한 물류 차질 등 공급망의 요인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.